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고 해가 갈수록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라북도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 3월 말부터 유초중고교사 2,992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빈도를 물었는데 59.3%가 한 차례 이상, 10%는 10차례 이상 관련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. 특히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지난 2021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최근 5년간 450건을 넘었습니다. 복수 선택으로 부른 교육활동 침해 주체는 학부모가 61%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생이 51%로 나타났습니다.